액션! 하나, 둘, 셋! 왜 얘기가 없었어요, 이런거? 괜찮아요? 괜찮아? 많이 우아악! 액션 운 것 같아, 얼굴 부었어, 지금.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? 출발할 거야? 안 돼요! 내 친구들 아직 안 왔어요! 안 돼요! 지금 타고 있는 사람들!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! 이 기자, 기자 내 말 들려요? 네, 말씀하세요.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려. 반드시 왜는 부산에도 못 들어가, 알았어? 야, 가만히! 야! 그러다. 비카업 여기가 너무 빨라 지금 근데 바로 어디에 있는 거야? 바로 보고 뽀뽀할 뻔했어요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사시면 돼요 안 빨라요 안 빨라요 안 빨라요 여기서 자꾸 사시면 돼요 속도로는 뭐 선배님 원하시면 더 빠르고요 비속도로 아까 서구 형은 지금 두 배 정도 지금처럼? 아니 지금처럼